미추월구가 제50일의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합니다.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1970년 미국 민간단체에서 제정 후 전세계로 확산한 기념일입니다. 구는 공공기관 조명소등과 컴퓨터 등 기기 전원 차단을 통해 소등에 동참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에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 미추월구 관계자는 이번 소등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